안녕하세요. 저는 지수중학교 3학년 이진호입니다. 우리 학교는 진주시 지수면에 있는 작은 학교입니다. 3학년이 9명, 2학년은 3명, 1학년이 6명. 피고 한 판을 하려면 전교에 있는 남학생이 다 몰라야 됩니다. 제 꿈은 자유중 엔지니어예요. 어렸을 때부터 자금차를 좋아했거든요. 사실 아직 자유주행이 뭔지는 잘 모르는데요. 왠지 멋있어서 자꾸 찾아보게 돼요. 내일은 AI 수업을 한대요. 걱정도 되고 기대도 돼요. 부산에서 오시는 처음 보는 샘들이랑 AI를 배워보는데 제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의 학교는 AI 연구소가 되고 여러분들의 교실은 연구실이 됩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은 학생이 아니라 연구원이 되는 날이겠죠? 오늘 여러분들이 수행하실 연구 과제 3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무인장차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요. 직접 컴퓨터로 코딩해서 직접 움직여야 하는 걸 좀 해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해야 자유주행차가 만들어지는지. 연구원님 쪽으로 와주세요. 과학하연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얼럭키비키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인공지능 기술 중에서도 GS2에 대해서 한번 연구 활동을 해볼 거고 렛지 디스커버리 랩은 전국 최초의 청소년 대상 인공지능 교육관이거든요. 디스커버리 랩 현장에 올 수 없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자라는 가치를 가지고 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고 손으로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것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손 동작 정확하게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내 동작에 따라 인식을 잘 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 간다 간다. 야! 멈춰야지! 멈춰야지! 뭐하냐? 멈춰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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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수중학교 교장 조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근처에는 이제 학원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자기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서 미래에 대해 아! 이거 하면 좋겠다. 어떤 이런 부분들을 찾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중에서도 사람의 동작으로 역량을 수행하는 기술이 제술식이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이 교시는 제가 제일 기대했던 수업이었는데요. 평소에 궁금했던 자율주행 기술을 진짜로 배웠어요. 인공지능 기술도 이럴셨습니다. 짠데 15cm면 저 앞까지 가겠는데 아 매우 흐뭇하고 찾아가는 학교를 여러분들 돌아다니다 보면 선생님들이 특히 많이 놀라십니다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수업에 나서는 모습을 보고 저도 놀랐지만 선생님들이 또 뿌듯해하는 모습을 볼 때 저희들도 되게 흥붙합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3교시 교실을 가니까 작은 키워로봇이 있었어요 나만의 발판사로 강약조사를 거리냄서가 해줍니다 잠시만요 머리가 살짝 우리 꼼기들 우리 꼼기들 우리 꼼기들 럭키리키 연구원 G팀 한번 플레이 시켜주세요 자 언덕 동작을 해주는지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이런 외계인이라던가 외계인이라던가 뭔가를 발견한다면 빛을 만들면서 쫓아가는 아 빛을 만들면서 쫓아가는 외계인을 발견했을 때 도망가는 다 위협받으면 도망가는 아 멋지네요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꿈꾸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소중하잖아요 요즘 먼 미래가 없다고 할 정도로 내가 오늘 꿈꾸는 일들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당장 지금 또는 내일 실현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런 인공지능 기초 소양만 가질 수 있다면 조금 더 내가 꿈꾸는 미래에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확신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란 뭐라고요? 사람처럼 행동하고 사람처럼 학습 배상 생각하고 행동하는 컴퓨터 시스템 앞으로의 여러분의 진로와 관련해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길에서 어떤 수업이 다 끝났어요 재밌었는데 어느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좀 아쉬워요 오늘 배운 거 말고 자율주행 다른 것도 해볼 수 있어요 더 배우고 싶으면 어떤 거로 더 배울 수 있어요? 베이터 지능과 AI의 휴먼 가정도 준비되어 있거든요 멀리까지 와주신 선생님들한테 감사드리고 나중에 진짜 자율주행 엔지니어가 돼서 자랑하러 갈게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이콘은 럭키비키저더 아이콘은 럭키비저더 아이콘은 럭키비저더 아이콘은 럭키비저더 아이콘은 럭키비저더